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아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아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체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리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미라 아멘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전국에서 먹을 식량을 챙겨서 도시의 교회로 와서 일주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보금의 영향력은 민족을 변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에미아 1장부터 7장까지의 전반부는 누에미아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약갱신과 신앙개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8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7월 1일 나팔절에 말씀을 낭독함으로 일어난 일과 13절부터는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에미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간 눈에 보이는 외형의 성벽이 재건되었다면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통한 영적인 신앙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에 갈급함이 있던 백성들이 에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은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무교절이 속해 있는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절기가 몰려있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서 7년에 한 번씩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사라는 이 단어는 각주에 보시면 서기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기록물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였고 가끔 정치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서기관보다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번역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행사나 또 종교 집회는 보통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관계로 당시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던 성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성전을 짓고 또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땀 흘리고 힘쓰고 애써서 육체 노동의 헌신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갈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더욱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준비하여서 공급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토록 갈급하고 갈망하는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웃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일곱째 달 초하루 즉 나팔절에는 노동을 금하고 남녀 노소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란 단순한 지식을 이해하기보다는 율법의 의미를 분별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표현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표현도 백성들의 귀가 율법책 위에 있었다라는 본래의 뜻을 생각해 볼 때에 그만큼 말씀 듣기에 그들이 집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에스라가 강단에 섰고 양옆에 선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백성의 숫자가 많았음을 고려하여서 특별히 크고 높게 제작한 나무 강단이었습니다 아마도 강단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추정이 되고 뒤에 나오는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는 일은 레위인들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취했던 자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이 율법책을 펼 때에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과 경외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취했음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긴 시간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세를 다시금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멘아멘하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할 때에 취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예배 시에 말씀 봉독과 또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시간에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어서 내외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서 깨닫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말씀을 낭독하고 이어서 내외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 역시 에스라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해야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느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역시 말씀 연구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한 시간을 교회가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풀어주는 사역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신앙개혁과 영적인 부응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어떠함을 그만큼 중요하금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깨달을 때 진정 말씀 앞에서 반응할 때 놀라운 영적인 부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구역장, 교사로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풀어주고 깨닫게 하는 사역에 주님께서 더욱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귀한 사역에 더 많이 자원하여서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해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해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낭독되는 말씀과 해석해주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모두 다 울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잠시 눈물을 보인 것이 아니라 흐느껴 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반성과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나 자신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약하고 또 악하고 죄뿐인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속량으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으면 이후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죄송함과 감사함과 기쁨의 눈물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이 지금 에스라와 백성들 안에서 영적인 회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러한 경험이 없는 분에게는 주님을 눈물로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말씀 앞에 통해 자복했지만 오늘은 여우와의 성일이기에 울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서 즐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시에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여우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 모든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삶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우울함이 머물러 있으십니까? 낙심되고 절망적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래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뜨거웠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머리에 성경 지식은 더욱 늘어가지만 그것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점점 줄어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만 말씀을 보고 찾을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점점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에미아 당시에는 성경이 백성들의 손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가까이의 성경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접근하기에 소중함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이 말씀을 우리는 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더 시간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 연구에 또한 더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라도 있다는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역이 오늘 에스라와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반응했던 것처럼 진지한 말씀 연구와 기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영적 부응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구역장님들과 교사들이 에스라와 말씀을 풀어주는 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더욱 더 가까이 하여서 먼저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로 끝까지 드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없음에서 은혜 있음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더욱 더 우리가 말씀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정거장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금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를 더욱 힘쓰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영적 기갈의 시대에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